아, 저게 나이는 한 50대고 파주에서 희망수포하던 사람인데요. 혹시 아세요? 몰라요. 정확한 이름을 모르니 찾기 어려워. 노숙자 심도 한번 가보자. 인상착의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대충 나이만 갖고는 찾기 어려워요. 41년 전에 알던 사람을 이런 식으로는 못 찾죠. 주체는 왔거니 주처도 내가 좀 마약나? 니 생각해 워디엔첸, 자이빵어, 자오자오 난리도 꽁져. 또, 누구세요? 자, 자이빵이터 태연아. 누구세요? 저입니다. 봉채요. 많이 아프세요? 죽을 거 같다. 먹을 것 좀 샀어요 얼른 기운 내세요 어디가 어떻게 아프신대요 병원은 가보셨어요? 가게 앞으로 못 나갈 것 같아 딴 사람 구해봐 혹시 나 찾아온 사람 없었지? 누구요? 어떤 아줌마 아니요 어떤 아줌마가 나 찾으면 모른다고 해 절대 가르쳐주면 안돼 비췄어요? 살고 싶지가 않다 어쨌든 절대 모른다고 해 알았지? 알았어요 자 이거 드시고 얼른 낫기나 하세요